자기가 던진 수류탄에 자기가 맞는 기가 막힌 플레이를 보여줬죠 모두 함께 움직여 봅시다 여러분 눈잼스 5회 벌써 눈잼스가 5회나 됐습니다 여러분 아 이렇게 많은 성원 가져주신 거 감사하고요 눈잼스가 벌써 5회째를 맞았습니다 5회 1세트 첫 번째 경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초 시작합니다 비행기에 타시도록 하죠 비행기의 위치 8시 방향에서 여기 여기를 향해서 비행기가 날아오고 있네요 아주 사뿐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5회 1세트 경기 규칙 기본 룰입니다 편집자분 여기 좌측에 딱 하고 이렇게 딱 띄워주면 돼요 기본 룰이에요 옵션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기본 룰의 1인칭 눈잼스는 항상 1인칭이죠 1인칭 기본 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 바퀴벌레 같이 떨어지죠 아우 저거 볼때마다 징그러워 아우 아 떨어지는 거 보세요 눈잼스를 위하여 아 생각하는 사장님 저는 감사합니다 한번 봅시다 일단은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음 뭐 평소 하던 대로 떨어진데 뭐 여기 3명이나 떨어졌어 클릭이 안 되죠 오우렉 오우렉 어 이미 죽었죠 루텐 선수 굿받자 선수를 권총으로 깔끔하게 작아버리네요 루텐 토이 공룡의 오 선수도 같이 있는 상황 누가 누구를 찾게 될 것인지 일단은 M4 M4 들고 있는 토이 선수 어 이거 다시 패치했군요 원래 힐로 이거 힐로 거리 조절이 가능했었는데 아 건물 안에 있어서 그런가 보네요 아 이렇게 구조물이 걸치면 바로 확 좁혀지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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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떳배대 펌프 떳배 두발 빗나갔죠? 아아아아 떳배는 저렇게 쓰면 죽습니다 너무 신중하지 못하게 두발을 갈겼죠 에이 저렇게 하면은 죽죠 음 저렇게 하면 죽어요 여러분 떳배는 신중하게 한발 못 맞췄을 때 또 한발 이렇게 쏘셔야 돼요 저렇게 두발 연속으로 팡팡 쏘면 그냥 아야합니다 텔룰라 선수 무기가 없죠? 가브레엘 선수가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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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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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락시아 선수 그리고 크로스로드 블루 선수 만나기 직전 어? 카구팔 석궁 M16 올라왔죠? 올라왔죠? 발소리 들였죠? 아아아아 샷발 크로스로드 블루 선수의 샷발이 아아 기가 막혔어요 진짜 기가 막혔어요 무조건 선빵을 쳤던 것 같은데 한발 맞췄어요 굉장히 좀 길게 전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발 맞췄습니다 폭스 폭스 선수가 여기서 각을 보고 있습니다 못 봤나요? 저거 보일텐데요 어? 못보나요 이거를? 리스 선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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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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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도 못 맞췄죠? 오블리비언 선수 뒤로 돌아왔습니다 양각 잡히죠? 이거 리스 선수 양각 잡힙니다 아 근데 양각 잡히기 전에 그냥 깔끔하게 처리되죠 사이가 한방도 못 맞췄어요 오블리비언 선수 위치 팩스 폭스 선수 위치 확인했을 거고요 자기장은 지금 첫번째 자기장 오고 있는 중이고요 선수들이 막 전투 중인 선수들이 아! 팩스 폭스 선수 길 건너와서 오블리비언 선수를 깔끔하게 잡아냅니다 중앙에 에임 표시 저도 없애고 싶은데 없앨 방법이 없!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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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못 잡나요? 그냥 잡아야죠? 잡아야죠? 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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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 한방! 아! 와우! YDY 2835 선수 이거를 여기서 깔끔하게 잡아냅니다 샤빨 좋는데요? 차 지나가는 선수 오! 오 뭐야? 여기 지금 M4로 잡았죠? 보트 타워 지나가는 선수를? 근데 저 선수를 지금 볼 수가 없네요 클릭이 안되네요 울라! 울라! 울라킥 선수! 울라킥! 울라킥 선수 왜 이렇게 다 차 타고 가는 걸 잘 맞추는 거죠? 실력이 상향 평준화 된 건지 모르겠지만 전투를 할 것 같은데요 곧 운프 미니 14와 AK 그리고 뭐죠 이게? AK 사이가 같은데요? AK M4인가요? AK M16 같네요 SKS KICK AK M4 ARG 자기 수류탄 아니 자기 하하하 하하하 자기가 던진 수류탄 흐흠 흐흐흐흐흐흐흐 아 자기가 던진 수류탄을 자기가 이 이예진 시스 선수 자기가 터진 수리탄이 자기가 맞는 기가 막힌 플레이를 보여줬죠 자기장은 반쯤 잠겨있습니다 일단 학교 방향 외곽에 있는 선수들은 자기장에 찢어지고 있는 상황 이쪽은 정리가 됐네요 웰터 파워 쪽에 여긴 두명 넘어오는 선수를 주경투 선수가 다 잡은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두 선수가 싸우는 동안에 한 명 싸우고 그 다음에 한 명을 카구팔로 뚝 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카구팔전을 했던 것 같네요 이 선수가 이 선수를 잡고 그 다음에 주영 선수하고 같이 카구팔전을 했는데 주영 선수가 뚜껑을 딴 것 같습니다 이게 외곽 싸움 치열하죠 어 외곽 싸움 치열합니다 라스트 코어터 선수 그리고 아이엠 슬라이브 선수 그리고 펙스포크 선수 세 명이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 상황 라스트 코어터 선수는 펙스포크 선수를 만날 것 같은데요 이거 만날 것 같은데요 어 이거 못 보나요 봤죠 그리고 아이엠 슬라이브 선수 지금 옥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총소리 들었거든요 또 움푸 밖에 없는 것 같네요 거기 뚜껑도 없는 상황 펙스포크 선수가 전적으로 좀 자리상으로는 아무래도 아이엠 슬라이브 선수가 유리하긴 한데 펙스포크 선수가 파밍 상대하고 총을 들고 있는 것 보건 굉장히 파밍 상태가 좋습니다 아직 외곽에서 들어오는 선수들이 있구요 요쪽은 아이엠 슬라이브 선수 어? 이거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볼륨 선수 지나가죠 봤죠? 아... 안된다는 거 파악했죠? 딱 M16 딱 3방 쏴보고 아 이거 못 잡는다 하고 바로 뒤쪽을 다시 봅니다 아이엠 슬라이브 선수 어 뒤쪽이 받는 것 같은데요 펙스포크 선수 본 것 같죠? 못 봤나요? 아 펙스포크 선수 잘 쏘는데요 샷발이 상당히 좋습니다 라인 외곽 타고 있는 두 선수 있고 아직 밖에서 들어온 선수 이제 자기장 안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이 선수는 살기 좀 힘들 것 같네요 차를 안 구해놓으면 파밍 아무리 잘해도 못 들어가거든요 자기장이 빠르기 때문에 일단은 탈 수 있는 걸 구해야 될 것 같고 어? 여기는 다시 역주행을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차량이 있나요? 차고에 어? 차고에 차량이 없는데 역주행을 하네요 아까 전에 여긴 전투가 벌어진 전장인데 그리고 두 선수 만날 것 같습니다 어? 봤죠? 봤죠? 근데 접히면 어? 살기가 아 이거 붕대가 있으면 살 수 있는데 붕대 있죠? 붕대 있죠? 붕대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아 언덕에 아까 걸쳐져 있는 버기 저거 먹으러 갔네요 음 이거 이거 어? 이거 전투를 하나요? 차 타는 거 소리 들었죠? 버기 소리 들었죠? 타이어 하나 없거든요 거기 타이어 하나 없거든요 타이어 오케이 뒤쪽 타이어 후륜인데 타이어 둘 다 터졌어요 뒤쪽 타이어 총 다 쐈어요 총 다 쐈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분은 왜 앉아서 가죠? 아 30발 동안에 한 명을 못 잡았어요 이제 저런 분들이 대용량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네 이제 30발 안에 한 명을 잡을 수가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용량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탄창을 아 저런 분이 아니고 장전을 더 수시로 한다면 킥드로우가 좋고요 게우즈 XD 선수 그리고 태어 0102 선수 어? 만날 것 같습니다 들어오죠 어? 아 아 아 못 봤었는데 이걸 못 봤었는데 아 못 봤었는데 그거를 아 도망가죠? 게우즈 X 선수 도망가죠? 아 아직까지 이러고 있어요 어 나옵니다 어 어 어 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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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우즈 XD 선수 주변을 계속 경계를 합니다 하지만 아까 있던 자리에 계속 있는 테어의 0102 선수 테어의 0102 선수 선진입하는 쪽이 유리하죠? 이게 이게 진입하는 쪽이 무조건 유리한 게임입니다 배틀그라운드는 현재요 그 네트워크 게임들은 선진입하는 쪽이 무조건 유리해요 헬로웨이 선수 아우 미니 13 8배율 레코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 아 저기 체크 못하고 수리탄을 뽑았는데 수리탄인가요? 오 아 수리탄 맞네요 아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진짜 진기한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 아깝네요 이 선수 아직 뛰고 있나요? 자기장 안에 들어와 있는 선수들은 꽤나 많습니다 전투 중인 선수도 많고요 여기 전투 벌어질 것 같네요 포층키 안쪽 자기장 출발 하지만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자기장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전투를 안하네요 굉장히 지금 사람 오 오 오 오 지나갑니다 그냥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나갈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자기장 걸릴 텐데요 나가야 됩니다 결국에는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뭐하는 거죠? 수민칠칠 선수 잠순가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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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풀을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방풀을 해도 웃기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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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못 죽이는 게 신기하네요. 어 나왔어요. 어? 이거 못 봤나요? 어 이거 못 봤나요? 아 그만 살짝 화면 돌려. 어? 어? 오른쪽! 이거는 화면 들어왔어요. 이거 못 봤을 리가 말이 안 되거든요. 봤죠? 한 발. 신중하게. 신중하게. 아! 점서야! 어 점서야! 단발이 아니고 점서야! 저 선수 이제 엄폐물이 없거든요. 카고불 한 대만 뚝배기에 꽂아 넣으면 돼요. 멀리 도망치고 있거든요. 저기 가는 거 보이죠? 가는 거 보... 가는 거 보이죠? 저기 가는 거 보이잖아요! 저기 가라... 가는 거... 가는 거... 가는 거 보이잖아요. 가는 거... 다른 선수한테 죽겠네요. 아 집안에... 아 수민 칠칠 선수. 여기 초밥집 미리아스 4개 타고 있었죠? 어... 어... 여기 치열합니다. 어! 길리! 길리 토미건! 아! 퀴토미건 아닌데요? 무천청이죠? 더블 빼네요. 더블 빼네요. 어우! 파밍 잘 됐습니다. 앰프 소음기까지. 이퀄라이즈 이륙 선수. 지금 AC 오렌지 선수를 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이하이 선수가. 일단은 자기장. 아 이쪽으로 접혀지고 있었네요. 계속. 아까 달려오던 선수. 아! 아직! 어 살아있네요? 진짜 하루 종일 뛰어다니기... 강북에서 이까지 뛰어왔습니다. 강북에서... 강북에서 이까지 거의 2km를 뛰어왔어요. 지금. 맷... 맷... 마칠수? 마칠수? 허 sparked. 표тер muito baik. 저걸! 아니!! 저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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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저걸! 못 잡으면... 어떻게 해 работ니기 3 와! 진짜 거의 100% 잡았다고 봐도 될 정도로... 각을 잡았었는데... 어어어. 여기 전투 일어날 것 같습니다. HLA 유투브 선수. Ethan 샹 러브 선수. 어? 지금 뒤치 당했죠? 아! 뒤각 잡혔습니다. 럴킥 선수가 뒤각을 잡았어요. 라우트 77 선수 평지 뛰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자리는 이쪽 방면 언덕 위에 미리 잡고 있는 선수들이 좋을 확률이 크죠? 매칠슈 마칠수 마칠수? 마칠 마칠수 선수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자기장 라인에 마칠수 선수 마라토너 우리 마칠수 선수 자리가 굉장히 흐흑 굉장히 좋아요. 수민 선수 아직까지 살아있고요. 청... 청러브? 0423 약간 여자친구 이름인가 보네요. 아 왜 다리가 보이죠? 청씨인가 봅니다. 생일인 것 같고요. 0423은. 네. 수민 철틸 선수 아직까지 초밥집 안에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아! 마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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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까지 뛰어왔음에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오는 적들을 족족 쳐내고 있습니다. 지금. 마칠수 선수 뛰어왔는데 3킬 했어요. 마라토너 이까지 뛰어왔는데 3킬 했어요. 에이콜라이저 이윽 선수 이쪽 외곽 깎아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마칠수 선수 지금 센터 자리 잡고 있거든요. 깎아 나가는 딱 그 라인 외곽 라인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수민 선수 이동하기 시작했고 반대쪽 라인 보다는 이쪽이 좀 더 치열할 것 같습니다. 깎아 들어오는 이 라인 마칠수 선수 자기장 바깥으로 돌고 있어요. 어이 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 마칠... 아니 잠깐에.. 아.. 아... 아!!! 으아아~~~~~ 아ursed distintos 하웅... 마칠수 씨... 3강 구도입니다 D&GL G&GL 선수 자리가 아무래도 수민 선수가 굉장히 자리에 안좋거든요 위에서 아래쪽이 보입니다 저기는 풀이 없는것처럼 보여요 이쪽 라인에서 아마 보일겁니다 1대1 총소리는 들었기 때문에 D&GL QLGL 선수 왼편으로 둡니다 이러면 롤케이크 선수가 자리가 이게 아 잠깐만요 아 이거 이 나무가 어 어 어 어 어 아 아니 롤케이크 선수 쏘던 총으로 그냥 쐈으면 잡았을텐데 굳이 쏘다가 왜 온프로 바꿨죠? 그냥 쏘던 총으로 쐈으면 잡았겠는데요 일단 마칠수 선수 아까 3명의 방풀 의심이지만 여튼 최후의 생존자인 수민 칠칠 선수와 수민 칠칠 선수 그리고 아까 자기 소리탄에 빠진 선수 그리고 마칠수 선수 3명 중에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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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민 선수 아깝습니다 풍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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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칠수 선수 아 이거를 마칠수 선수가 지키를 가져갑니다 마칠수 1세트의 승자 마 칠 수 마칠수